안녕하세요. 한 집안의 가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주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젊은 시절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았죠. 평범하지만 달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도 하죠. 제 자신만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평범한 제 꿈을 이루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제 과거에 대해 지금부터 제 사연을 풀어내볼까 합니다. 제가 그런 평범한 꿈을 꾼 건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나 또한 부모님처럼 사람 좋은 매형과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나이 30대 중반에 저 또한 제 인연인 듯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훗날의 제 아내였습니다. 이름은 이성미고요. 와인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좋은 영향 받으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중견기업에 지금껏 몸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던 당시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 있던 회사 지사에 장기 파견을 가 있었어요.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 너무 무료해 저는 두 달 과정의 와인 클래스를 나가보게 됐습니다. 술을 즐겨 하진 않지만 가끔 한 잔씩 마시던 와인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강습을 듣게 된 아내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부침성 좋고 밝던 아내가 제게 먼저 표한 호감에 저 또한 마음이 동의했거든요. 우린 진짜 비슷한 것 같아 오빠. 나도 원래 서울에 있다가 아는 원장님이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로 와 있었던 거였거든. 나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심심해서 그 와인 클래스도 나갔던 거고 우린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그치? 아내는 서울에서 꽤 알아주던 요가 강사로 막 요가학원을 열었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도시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낯선 그 도시에서 2년의 연애 기간 중 대부분을 붙어 지냈어요. 아내는 좋은 음식을 먹든 영화를 보든 뭐든지 저와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죠. 부부란 모름지기 단작 친구 같아야 오래도록 금술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선 그런 아내가 정말 제 운명의 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처럼 언젠가 낳을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도 되어주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우린 구체적인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에 도달한 겁니다. 오빠! 아니 여보! 우리 진짜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너무 신나! 이제 진짜 결혼한 게 실감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린 양가 부모님의 약간의 돈과 서로 모아놓은 돈에 조금의 대출금을 합쳐 서울의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과거 요가 강사로 자리를 잡는 일이 오래 걸려 아내는 저보다 모아놓은 돈이 적었어요. 하지만 당시 중견겹에 다니던 저와 꽤 잘나가던 요가 강사인 아내의 벌이엔 큰 차이가 없었고 돈이야 살면서 함께 모으면 되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았죠. 결혼 결심과 동시에 저는 다시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아내 또한 곧장 좋은 조건으로 한 요가학원에 취업을 했어요. 이 순조로운 출항에 저는 결혼이 제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보 어서와 이 세색시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죠? 세상에 이 많은 음식을 당신이 다 차렸어?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언제 이 많은 걸 다 차렸어? 정말 감동이다. 처음 신혼생활은 제 기대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린 알콩달콩 신혼부부 기분을 내며 행복에 젖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서서히 아내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요가 강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느라 늦어. 여보 나 주말에 중학교 동창대 만나서 놀다 오려고. 아내는 동료 요가학원 강사들과 술을 먹는다 혹은 친구들을 만난다며 퇴근이 늦고 주말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설마 바람이 났나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워낙 저랑만 붙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틈틈이 아내가 보내주던 사진과 우연을 가장하고 아내 모임 자리에도 몇 번 찾아가 봤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바람이 아니어도 아내의 외출은 잦아도 너무 잦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그때 아내는 제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사람 만나는 거 무진장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지방에서 지내고 서울 와서도 당신이랑 신혼 즐기느라 친구들도 어깨 동료들도 계속 못 만났었잖아. 아무리 결혼을 했다지만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지. 안 그래? 나도 친구들도 보고 싶고 지금 새로 옮긴 요가학원에도 잘 적응하고 싶어. 게다가 이 바닥에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학원 요가 강사들도 만나고 해야 정보도 얻고 내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그동안 아내가 너무 저하만 붙어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서운하긴 했어도 아내 말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문제는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저와 연애할 땐 그렇게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제가 몰랐던 아내의 술버릇 또한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술에 취하면 2차, 3차까지 다 사고 이것저것 구매까지 하는 위험한 술버릇을 가지고 있더군요.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이런 술버릇 보인 적도 없었잖아. 게다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밖으로만 놔둬라? 그게 사실 나 술 되게 좋아해. 술 취하면 자꾸 내가 돈 다 내려고 하고 충동 구매하는 술버릇도 원래 있었어. 근데 당신이랑 연애할 땐 당신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일이 없었던 거야. 그곳 요가학원 사람들도 다들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미안해 여보 근데 이게 나인 걸 어떡해. 그리고 전엔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았지만 어떻게 평생 당신이랑만 붙어사라. 연애 땐 다들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 지내기 마련이잖아. 하지만 결혼하면 대부분 사람들 다시 자기 일상 찾고 편하게 지내.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변하라고. 아내도 처음엔 제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행동은 고쳐지긴 커녕 심해져만 같고 아내는 점점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와 전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게 됐죠. 너무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정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장인 장모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문서방 우리가 예전에 원체 없이 살았다 보니 개가 돈 쓰는 일에 한이 맺힌 모양이야. 성미개는 자기 모든 새로운 게 좋다면서 월세집도 자주 옮기고 직장도 계속 옮겨대고 그랬어. 술만 먹으면 새 신발에 새 옷도 사 입기 바쁘고 어릴 적 친구들한테 과자 한 번 못 샀던 기억 때문인지 술값도 그렇게 펑펑 내더라고. 우리도 부모로서 애를 고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게 잘 안됐네. 에휴 지언인 가난이 싫다면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악자까지 돈 모아 자기 아파트까지 샀는데 성미는 왜 그렇게 됐나 몰라.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우고 가난하기까지 했던 우리 잘못이네. 두 분은 제게 미안해하며 미처 제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들어보니 아내가 안타깝긴 했지만 세상 모든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아내처럼 행동한답니까? 당장 아내의 언니인 처형만 해도 오히려 돈의 귀중함을 너무 잘 알던 사람인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결혼 전 그런 버릇이 있었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저와 잘 살아가기 위해 변하려고 노력하는 신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니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고치려고 화도 내고 타일러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내를 가졌던 건 바로 양가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제보. 철없는 성미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야 이성미. 결혼하고 나이를 먹었으면 철이 들어야지 철이. 너 때문에 부모님은 매번 제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시고 죄인이 되시잖아. 장인 장모님과 처형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항상 아내를 혼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업계 회사원이었던 처형은 항상 우리 제보 고생한다며 일적으로 제게 많은 도움과 정보도 주곤 했죠. 게다가 저와 문제가 많았을지언정 아내는 저희 가족에겐 참 잘했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누나 부부는 아내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아내만 보면 우리 며느리 하며 좋아하시던 부모님을 보면 차마 아내와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미안해하며 잘해주던 처가 식구와 저희 집에 자라던 아내의 모습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어, 알았어. 이젠 내가 왜 늦는지 안 물어봐? 물어보면 뭐 당신이 안 늦어? 뭐 누구도 만나느라 늦겠지 뭐. 나 먼저 출근할게. 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다툼에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젠 아내가 나가서 누굴 만나고 언제 들어오든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결혼 3년 만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간절히 바랬던 아이도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말하기 위해 그날도 귀가가 늦던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밤 11시가 다 되어 돌아온 아내에게 덤덤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 이젠 너무 지쳐. 우리 이쯤에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여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어? 나 이제 겨우 내 잘못 깨닫고 당신한테 잘하기 시작했잖아. 나 요즘 술도 잘 안 마시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는 거 당신 알잖아. 오늘도 봐. 나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왔어. 나 요새 당신하고 화해하려고 신혼 때처럼 요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당신하고 시간도 보내려고 하는 거 못 느꼈어? 아내는 그런 제게 이혼하기 싫다며 매달렸습니다. 솔직히 한 달 정도 사이에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죠. 약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또한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무시하듯 호란 듯이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던 아내의 모습에 제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났던 거예요. 그 와중에 뒤늦게 갑자기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무슨 감흥을 느꼈겠어요. 이미 늦었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더는 당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나 임신했어. 나 임신 10주 차야. 자, 여기 봐. 그런 제게 아내는 폭탄 발언을 내뱉더군요. 아내의 임신 발언에 저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화장대 서랍에서 초음파 사진까지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나도 며칠 전에서야 알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마르기도 했고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법도 들쭉날쭉했잖아. 그러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벌써 임신한 지 두 달이 넘었다는 거야. 여보, 내가 막 당신한테 잘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은 이때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와줬다는 건 하늘의 개시 아닐까?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잘하면서 살라는 하늘의 뜻 말이야. 하, 여보, 나 이제 정말 달라질게. 계속 우리 아이를 걸고 맹세할게.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알아. 당신이 나한테 한 달 전쯤부터 완전히 마음 돌렸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 그제 알게 된 거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라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당신 마음 돌리려고 노력한 거고 임신한 거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려고도 했어. 아내는 제가 끝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도 친구를 만나 어떻게 제게 임신 얘기를 꺼내며 용서를 구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다 늦은 거라고 했죠. 아내를 완전히 정리하려던 때 뜻하지 않게 이세 소식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아내는 한 번만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그런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만 울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울면 아이한테 안 좋아. 알았어. 우리 마지막으로 배 속 아이 생각해서 다시 잘해보자. 저는 결국 아내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이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저와 아내는 다음날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제 두 눈으로 화면을 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느껴지더군요. 벌써 태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그 조그마한 형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구나 싶어 눈물까지 났습니다. 새 아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축하한다. 아가 먹고 싶은 건 없어? 이 시에 비가 다 사주마.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 소식에 양가 모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불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처가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 지으셨죠. 이것아. 이제 엄마가 됐으니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문서방 속 그만 썩여야 돼. 아내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아이를 지키고 싶다며 곧장 요가학원도 그만두더군요. 다행히도 아내는 다른 여성분들이 그렇게 고생한다던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건강상에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어서와 여보. 다툼과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니하는 듯 우리에겐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결혼 전과 신혼 초 모습으로 돌아왔더라고요.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이렇게 어렵게나마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와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엉 울었죠.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아들 잠깐 봤는데 그 쪼글쪼글한 애가 벌써부터 당신 엄청 닮았더라. 솔직히 그때 아내의 말처럼 아들이 저를 빼담진 않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구석은 있었지만 약간 눌린 코와 두꺼운 입술하며 백일이 지나고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썩 저를 닮은 구석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애들 얼굴이야 크면서 드러난다고 하니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끝나기만 하면 집으로 달려왔어요. 제 품에서 쎅쎅 잠도 들고 옹알이처럼 바바바바하며 저를 부르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지 부모님은 산을 졸여온 비용부터 시작해 비싼 브랜드 유모차와 아기 침대도 선물해 주시고 수고했다며 아내에게 백만 원도 따로 지워도 주시더라고요. 또 뭐 갖고 싶니 우리 며느리 말만 해. 우리가 다 해주마. 그럼 저 집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멋진 브랜드 아파트로요. 그 이하로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리 통 한 번 크다.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던 저희 부모님께 아내는 저런 농담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와 부모님은 그런 아내의 말이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진심 어린 뼈가 섞여 있었다는 걸 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알게 됐죠. 아이고 태어났다고 들은 게 엊그지 같은데 애가 언제 이렇게 컸어? 애들은 쑥쑥 크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우린 아들의 돌을 기념하기 위해 한 뷔페의 연애룸을 빌려 조촐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직계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 분들만 모시고 말이죠. 비록 인원은 적지만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작은 이벤트도 열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을 챙기고 돌잔치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저는 화장실 갈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보 나 화장실 좀 얼른 다녀올게 아우 더는 못 참겠어 아휴 그냥 아까 다녀오라니까 천천히 다녀와 저는 연애룸을 벗어나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겨우 소변기에 볼일을 보는데 옆에 세면대 앞에서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뭐야 저 남자 아까 나 화장실 들어올 때 뒤따라 들어온 사람 아닌가 화장실에 왔으면 자기 볼일 보고 나갈 것이지 왜 자꾸 저기 서서 남 볼일 보는 걸 쳐다봐 민망하게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던 그 남자는 세면대에서 손을 대충 휘휘 씻을 뿐 아무런 볼일도 보지 않더군요.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느낌에 저는 얼른 마무리하고 화장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다 닦은 순간 그 남자가 대뜸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문영석 씨 맞으시죠? 깜짝이야 절 아세요? 누구세요? 말씀드리자면 긴데 여긴 우리 얘기를 누가 들을지 모르니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여기 제 명암부터 받으시겠어요? 저 문영석 씨 만나려고 먹지도 않은 부패값 지불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올 건 어떻게 알고 그보다 저 계속 저쪽 룸에 있었는데 들어오시면 될 걸 왜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설명하긴 좀 곤란합니다. 문영석 씨 제가 그쪽 아내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 만났다는 말은 꼭 아내한테 비밀로 하시고 명암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꼭이요. 정말 순식간에 그 남자는 제 손에 자신의 명암을 지어주곤 달아나듯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볼세라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제게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남기고 말이죠. 저는 황당한 마음에 그 남자가 주고 간 명암을 들여다봤어요. 그 명암을 보니 그 남자는 웬 카페에 사장인데 싶더라고요. 영석아 네 큰아버지 가신단다. 너 화장실에서 볼 일 아직이야? 네 아버지 지금 가요. 명암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아버지에게서 재촉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황급히 명암을 주머니에 넣은 뒤 우선 돌잔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만남 뒤에 돌잔치에 집중이 됐겠나요? 입과 눈은 손님들과 가족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에 대한 궁금증 뿐이었죠.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가 잠든 사이 그 남자에게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제게 만나자는 답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그 남자를 만나려 회사가 끝난 후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엄청난 진실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대체 제 아내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저 명함이 있는 당신 카페 주소 검색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주소다 싶었는데 제 아내가 예전에 다녔던 요가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 것이 집에 돌아와 다시 자세히 본 명함에 적혀있던 카페의 주소가 바로 제 아내가 다녔던 요가학원 건물이었거든요. 출산 후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다니게 된 새 요가학원이 아니라 임신할 때까지 다녔던 그 요가학원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전 아내의 충격적인 정체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제가 바로 그 카페 사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쯤 전에 그동안 모았던 돈 전부를 부어서 오픈한 제 첫 사업장이 바로 거기예요. 전 거기서 문영석 씨 아내인 성미를 처음 만났어요. 그 건물 요가학원 강사분들이 저희 카페에 종종 들리셨거든요. 그 남자는 제 아내를 성미 씨도 아닌 성미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더군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불길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불길함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문영석 씨도 아시죠? 성미가 워낙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부침성이 좋은 거요. 그래서 꽤 호감이 갔었는데 유부녀인 걸 알고 마음을 접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 성미가 자기네 학원에 남자 회원들도 있으니 요가를 배워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 전엔 별로 그런데 관심도 없었는데 그땐 뭐에 홀린 것처럼 저는 그 요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 잡아준다고 몸도 만져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요가 강사라 성미가 몸매도 좋고 그 나이 치고는 얼굴도 동안에 반반한 거요. 게다가 은근하게 개가 절 꼬시길래 저도 눈 딱 감고 성미를 안 지 1년 정도 만에 해서는 안 될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랑 3년 전부터 바람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까? 우선 좀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전 그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성미가 그때 저한테 약속했어요. 남편인 그쪽이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이해도 못해주고 싸우는 게 지겨워서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상황 봐서 얼른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다가올 그날만을 지고지순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땐가 갑자기 저한테 개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신 5주 차라고요. 그리고 그놈 입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더 큰 불안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놈의 말은 결국 저를 커다란 절망감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성미는 저한테 그 애가 제 애인지 그쪽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관없다고 어차피 자긴 안 낳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몸매 망가질까 봐 임신하기 싫어서 결혼 생활 내내 몰래 피임약 먹었었는데 이혼할 마당에 그 애를 왜 낳겠냐고요. 제 애라고 한들 자긴 절대 애 낳을 생각 없다면서 못을 박더라고요. 모르셨죠? 성미 개 그쪽 몰래 계속 피임약 먹은 거요. 걘 원래 결혼 전에도 절대 애 낳을 생각 없었대요. 그런데 평생 혼자 늙어 죽긴 싫고 대부분의 남자는 애를 낳고 싶어하니 자기도 애를 낳고 싶다는 거짓말을 미혼 땐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애가 안 생긴다고 거짓말하면 만사땡이라면서요. 당시 아내는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두 달 정도 피임약을 타러 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이에 누구의 N지도 모를 아이가 들어선 거죠. 그 남자는 자기 애든 아니든 어차피 자신 또한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니 아내가 아이를 지우는 일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임신했을 때 술 마시면 여자 몸도 상한다고 술을 뚝 끊더라고요. 애를 낳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자기 애가 정말 강한 여자죠. 성민은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면서 그쪽한테 곧 이혼 얘기를 꺼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임신이랑 이혼 얘기를 한 지 고작 2주 뒤에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걔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 그만 헤어져. 애는 낳기 싫으니까 지우긴 확실히 지울 건데 나 이혼은 안 하려고. 이번에 시댁에 갔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그러시더라. 영석아 너 이번에 뉴스 봤니? 서울에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이번에 무슨 규제가 풀려서 개발된대. 세상에 그 긴 기다림이 이제야 빛을 본다. 땅값이 분명 천정부지로 오를 건데 그거 팔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될 거야?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우리 시아버지한테 그런 알짜배기 땅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 땅 팔면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겠어. 나이 드신 시부모님이 그 돈 평생 싸두고 사실 리도 없고 내 남편이랑 남편 누나한테 미리 증여해 주지 않겠어? 평생 벌고 모아도 모으기 힘든 그 금액 나 포기하기 싫어. 이대로 남편한테 변한 척 잘하는 척 하면서 버티면 분명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건데 난 남편은 지겨워도 그냥 이대로 살면서 돈 있는 집 안주인으로 살래.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아버지 땅 이야기가 말이죠. 당시 저는 손바닥에 박힌 작은 나무 가시를 빼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차피 부모님 돈이니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아내는 아버님한테 땅이 있었어요? 하고 웃으며 지나갔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인 저희 아들이 태어났던 해 그 땅을 팔며 큰 이익을 보셨어요. 그제야 저는 브랜드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던 아내의 말이 농담을 가장한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죠. 충격에 손이 덜덜 떨리는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놈은 점점 격분하듯 말을 이어 나갔어요. 제가 그때 걔한테 얼마나 매달렸는지 아세요? 근데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가 내 남편보다 따지고 보면 직업이 좋길 하냐 오빠 집이 우리 시댁처럼 나중에 나한테 몇 억씩 해줄 수 있길 하냐고요. 그쪽이 질리고 짜증나서 새로운 재미가 있던 저를 만났던 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으면 저를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 자존심을 짓문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 정신 못 차리고 몇 주를 더 매달렸어요. 마지막엔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 구질구질하게 좀 굴지 말라며 절 발로 차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꼭 가진 거 없는 놈들이 끝까지 즐기다면서요. 그놈이 말한 마지막 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유혼을 통보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던 아내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내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땅 이야기를 듣고 제게 붙어있기로 작정한 뒤 변한 척 제게 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놈에게 발길질까지 하며 그놈을 마지막으로 떼어낸 그날 제게 이혼 통보를 받자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원래 낳을 생각이 없어 제게 숨겼던 임신 이야기를 말이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 진실에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놈은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온 이유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매달릴까 봐 겁이 난 건지 성미계 며칠 뒤에 곧장 학원을 그만둬버렸어요. 저도 이미 자존심도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매달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저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하면서 걔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걔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열이 받아서 원한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랑도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매번 걔 SNS만 염탐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미계가 분명 애를 지우겠다고 했는데 애를 낳았더라고요. 낳은 시기를 보니까 그때 임신한 그 애가 맞았거든요. 전 이렇게 걔 때문에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증스럽게 행복한 가정이니 어쩌냐 하면서 사는 꼴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애가 그쪽 애가 아니고 제 애 같더라고요. 걔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구 애인지 자기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70%는 정말 그쪽 애가 제 아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0%는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그쪽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제 것도 같이요. 여기 제 칫솔이랑 머리카락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쪽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제 아내한테 원한도 있고 애도 되찾고 싶어서 날 찾아온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쪽 아내한테 원한이 있는 건 맞지만 애한테는 관심 없어요. 제 손으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원래 애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저랑 놀아놔 놓고 자기 혼자 그쪽이랑 뻔뻔하게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폭로하러 온 겁니다. 애가 그쪽 애든 아니든 그쪽이 모든 걸 알아야 저를 비참하게 버린 그 못된 여자를 혼줄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그쪽을 찾아갈까 시기를 엿보다가 성미 걔가 SNS에 올려놓은 돌잔치 장소를 보고 그쪽 만나러 몰래 갔던 거예요. 그놈은 그 와중에 개망신 당하는 건 싫어서 아내 요가학원에 찾아가 깽판을 놓는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서 제게 하는 말이라는 게 참 가관이더군요.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게 문영석 씨한테 얼마나 다행이에요. 솔직히 당신 아내 실체 저 아니면 까맣게 몰랐을 거잖아요.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이거 큰 각오하고 양심 제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걸 말해준 대신 저한테 불이익은 안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여자 혼줄내고 제 안이 보장하는 거 그거면 돼요. 지금 장난합니까? 유부녀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남의 아내 만나서 한 가정을 망치려고 들고 지금도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는 애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속만 채우러 들었으면서 무슨 양심 제보요? 이거 웃기는 사람이네? 네, 멍청하게도 이 모든 걸 자기 입으로 털어놔줘서 그건 참 고맙네요. 근데 그건 그거고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죠. 네? 아니, 영석 씨 당신 나 아니었으면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니까요. 난 집사람이 임신 안 했으면 진즉 이혼했을 사람인데 만약 그 애가 당신애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힌 꼴 아닙니까? 시끄럽고 난 당신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조용히 기다려요. 아니, 이보세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죠? 저기요, 죄송하다니까요. 얼마나 멍청하면 저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거래를 하려고 든답니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어도 시원찬을 파네 그놈은 그게 양심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맞이하는 그놈을 뒤로하고 그 장소를 나와버렸어요. 이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정말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더군요. 아들은 정말 그놈과 제 아내의 자식이었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아내에겐 입을 꾹 다물며 얼마나 초조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제발 제 자식이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절망적으로 나온 그 결과지를 들고 저는 당시에 아직 일하던 아내의 일터로 찾아갔어요. 어? 여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조퇴했어.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어, 내가 우리 지완이가 내 아들이 아닌 당신하고 바람났던 요가학원 회원 자식인 걸 방금 알아버렸거든. 자, 여기 친자학인 검사 결과지. 저는 영문을 모르고 절 맞아주던 아내에게 검사 결과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던 아내의 요가 회원들은 입을 떡 벌렸고 학원의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하던 다른 요가 강사와 회원들까지 소란을 듣고 구경하러 나오더군요. 저는 그들이 들으라는 듯이 아내에게 더 크게 따져물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완이가 당신애지 누구애라는 거야? 애쓴다. 나 이미 다 알고 왔어. 당신이 개발된 우리 아버지 땅 이야기 듣고 나랑 이혼하려 하다가 생각 바꿨다는 거. 그래서 1년 넘게 바람 피우던 당신 전 요가학원 회원 그 카페 사장이라는 놈 뻥 차버렸다는 거. 당신 나몰래 결혼생활 내내 피임약 먹었다며? 나한테는 애 갖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다가 내 애인지 그놈의 애인지 모를 애 임신하고 나선 난 모르게 지울 생각이었다고. 당신이랑 바람났던 그놈이 다 불었어. 근데 전에 매번 술 처먹고 돈 펑펑 쓰고 다닌 것 때문에 나한테 이혼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야 나한테 임신 얘기 꺼내면서 나 회유했던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부터 열 가지 전부 다 거짓 투성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애를 기다렸던 날 속이고 피임한 것도 모자라 다른 놈 자식을 나한테 키우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알고 있었지? 모를 수가 없지. 나이 그렇게 하나도 안 닮았었는데. 여보, 제발 조용히 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도 아는데 여기 내 직장이잖아. 제발 나중에 얘기해. 이걸 왜 숨겨?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다들 조심하세요. 이 여자한테 수업 받는 거. 이 여자, 강사라는 사람이 자기 회원 꼬셔서 그런 몹쓸 짓 한 사람이에요. 여기 남자 회원도 받는 곳이죠? 게다가 꼭 남자 회원이 아니라도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꾸미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야, 이성미. 너랑 놀아놨다가 비참하게 차였던 그놈이 너 혼자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면서 날 찾아왔더라. 자식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그놈이나 뱃속에 생긴 애를 멋대로 지우려다가 네 사리사육 채우는데 이용한 당신이나 똑같은 버러지들이야. 여보, 제발 내가 미안해. 어? 그리고 이미 당신 애로 여기고 키우던 애를 이제 와서 버리겠다고?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 애는 무슨 죄야.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해결해보자. 나 평생 당신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살려면 그렇게 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그, 그 놈은 그냥 내가 잠깐 가지고 놀려고만 했던 거야. 진짜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냐? 사람이 무슨 장난감이야? 하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했으니 그렇게 새 걸 좋아하는 당신이 남편도 새 걸로 갈아치우려고 한 거겠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지만 말이야. 난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오면 짐 싸서 친정으로 갈 생각이나 해. 아내는 요가복을 입은 채 건물 밖까지 절 쫓아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차를 타고 빠르게 사라지자 더는 쫓아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인 장모님께 전화해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아이를 얼른 데리고 가달라고 말했죠. 아내야 그냥 짐 싸서 내쫓으면 그만이지만 이제 돌된 아이를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었거든요. 장인 장모님께 안겨서 보내야 그나마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제 자식으로 여기고 산 아이를 보내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차피 저와는 가족으로 살 인연이 아니니 그렇게 매몰차게 보내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섭아 아무리 그래도 자네 호적에까지 올리고 산 아인데 이렇게 쫓아내면 자네 마음이 편하겠나 그래 문섭아 나랑 자네 장인이 성미애는 호되게 혼내겠네 애가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그래 부디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어 그래도 자네 처고 자네 아이지 않나 누가 제 아내고 아입니까 유전자상으로 저 애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를 두고 다른 놈을 만난 시점부터 저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두 분 딸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여자 참을 만큼 참아줬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당장 데려가세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제 앞에서 아내의 등짝이라도 때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더군요 두 분은 제게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봐주라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크게 실망한 전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약한 마음을 말끔히 버리고 아들과 아내 그리고 두 분을 모두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 뒤에 더 개판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아내가 그 카페 사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말이죠 저는 웃기게도 그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놈에게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꼭 이렇게 나한테 보복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 정신나간 여자가 제 가게에 찾아와서 아주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바람났던 것부터 아이 얘기까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 떠들었다고요 거의 한 시간 넘게 그러고 있어서 카페 손님들의 동네 사람들 심지어 건물 사람들까지 다 내려와서 구경했어요 이성미 걘 자긴 직장 이미 옮겨서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난 여기가 내 전 재산 다 퍼부은 직장인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난 아직 그쪽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입니까? 죄 지은 인간 둘이서 서로 폭로하고 망신 주고 죽이 척척 많네요 내가 그쪽한테 줄 죄값은 법원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쫓겨난 아내는 술에 잔뜩 취해 그놈에게 화풀이를 하러 갔던 겁니다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후 유책 사유가 너무도 분명했기에 아내는 순순히 저에게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기 전 워낙 돈을 펑펑 써댔고 결혼할 때 가져온 돈도 저보다 현저히 적어 분할받을 재산도 많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 분할받은 재산마저도 그 중 많은 돈을 다시 제게 토해내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상간남 둘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또한 별개로 저는 제 친자식의 아님을 알게 된 아들을 호적에서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디 우리 지완이가 엉망인 자기 부모랑은 다르게 바르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울지 마라 그 애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네 품에서 떠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더 커서 모든 걸 알게 됐으면 서로 정을 떼기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니 아내와 이혼하는 건 속이 후련할 뿐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생이별을 하는 과정은 뼈와 살을 도려내는 듯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고 우린 애초부터 부모 자식의 연이 아니었던 것을요 저와 저만큼 가슴 아프고 힘들어했던 부모님 그리고 누나 부부는 부디 제 전 처가 식구들과 전처가 아들을 잘 키워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에 저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많이 울던 처형과 뒤늦게 자신들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며 마찬가지로 제게 사과 전화를 했던 장인 장모님이 부디 그 아이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길 바라며 말입니다 그 뒤 듣기로 전처는 다니던 요가학원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가 있던 건물뿐 아니라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그놈의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죠 거기까지 건너건너 소식을 전해드린 전 전처의 소식에 관심을 꺼버렸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거니와 전처를 생각하면 이지려고 애쓰던 아들 생각에 너무 괴로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같은 업계 회사를 다니던 처형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서울바닥이 참 좁다는데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전 아주 오랜만에 전처와 처가의 소식을 듣게 됐죠 성미계에 이혼당하고 학원에서도 잘린 다음에 부모님 집에서 맨날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몸매도 많이 망가졌고 알다시피 요가 강사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몸매가 중요하잖아 뒤늦게 그 몸으로 재취업하려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됐고 지완이 친부라는 그 사람은 완전히 잠적했어 자기한테 애라도 떠맡기기나 할까봐 무서웠나 보지 뭐 그러다가 작년엔 어디서도 용쾌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싶다더라 근데 그때 혼자 잘 살던 나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글쎄 그 남자가 자기한테 애까지 있던 거 모르니까 애 호적을 내 아래로 옮겨달라는 거야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낳았던 애라고 거짓말하고 애는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된다고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당장 꺼지라고 하곤 쫓아냈어 그리고 난 그 사실을 겨우 연락처를 알아낸 개 남자친구한테 전부 말해줬지 제부처럼 또 엄한 피해자 만들기 싫어서 결국 그 남자한테 성미 갠 당연히 파운당했고 그리고 나한테 그딴 부탁한 걸 알게 된 부모님도 결국 성미를 집에서 내쫓고 나처럼 성미 개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고 하시더라 사람으로 나아놨으면 사람처럼 살아야지 어디서 짐승만도 못한 직거를 하고 다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린 지금 성미 개 안 보고 살아 지환님 부모님이 잘 키워주시고 있어 나도 종종 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제부 아니 영석 씨 지환이 걱정은 하지마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아이에겐 관심도 없던 전처를 집에서 내쫓고 전 장인 장모님은 아이를 결국 도맡게 되셨다는군요 차라리 전처 손에 크기보단 그 편이 아이에겐 훨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요가 강사로의 취업에도 계속 실패한 채 겨우 낡은 원룸에 들어가 궁색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도 두 요가 학원으로부터 엉망으로 퍼진 마당에 몸매까지 요가 강사로선 어려운 지경이 이르렀으니 말이죠 지금은 가끔씩 돈 좀 빌려달라고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모양인데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몰락한 전처의 소식이 썩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가슴 아프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때 아들이었던 지환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하며 처형과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아직도 그 애를 가끔 떠올리면 그리운 마음이 밀려오곤 해요 하지만 우린 아닌 인연인 걸 알기에 그저 가슴에만 묻어둔 채 그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얼마 전부터 좋은 인연을 만나 조심스러운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2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저희 회사 입사동기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만큼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사생활도 얼마나 깨끗한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왔는데 제가 이혼하며 저를 자주 위로해 주다 조심스레 가까워지게 됐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진 조금 됐지만 둘 모두 과거가 있는 만큼 더더욱 신중해하는 걸 잘 알기에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만나 결국 재혼이라는 행복한 결말에 도달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길 부디 제 미래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기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올 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는 짙고 긴 법이라죠 아주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 제가 이런 험난한 일을 겪었던 거라고 언젠간 너무 행복해진 제가 지금처럼 사연을 보내 여러분께 안부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처와 상간남처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 타인을 농락하려 드는 못된 인간들에겐 그 둘에게처럼 처참한 죄값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봅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